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운전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이동수단이 없는 취약계층의 재택치료 환자들은 그동안 대면 진료와 처방약 수령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서귀포 보건소에서는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대면 진료 이송 지원과 처방약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이 없는 65살 이상 고령 확진자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민간 구급차를 제공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의 확진자 이송을 돕고 민간 배송업체와 연계해 65살 이상 1인 가구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비대면 처방약을 집으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집중을 위해 중단됐던 보건소의 일반진료 등의 업무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덕택에 그동안 중단됐던 보건소 진료 업무와 민원 업무 등이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귀포시는 재택치료자의 의료불편 해소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와 예래동 새마을 분여회가 코오롱 스포츠와 함께 주민주도형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인 반지롱 노지스토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지나 어지러움 없이 깨끗하다는 뜻의 제주어 반지롱에서 따온 반지롱 노지스토어 사업은 서귀포시 문화도시 문화협력 사업인데요. 지난해 예래동 새마을 분여회의 주도로 버려지거나 잘 입지 않는 옷을 활용한 리폼 프로그램을 운영해 패션쇼도 열었습니다. 올해는 해녀들의 체온 유지를 위한 해녀조끼 어깨마리를 제작할 계획인데요. 서귀포시는 제작된 제품이 마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자원들도 앞으로는 지역의 소득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서귀포시가 소음 인원 해결을 위해 지난달 한 달 동안 실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 시범 운영했는데요. 그 결과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유동 건축공사장과 안덕면 사계리 관광지 등 두 곳에 소음 무선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했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공사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결과도 공개해 민원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귀포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중문동 건축공사장과 하원동 고물상 등의 장비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봄과 여름철 소음 민원이 늘 것으로 보여 소음 무선 모니터링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봄철 나대리와 차박 등 캠핑할 때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슨 부탄가스 용기를 안전조치 없이 버리면 폭발 등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가 폐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클린하우스에 폐부탄가스 안심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가연성 가스를 충전재로 사용하는 모기약 등 살충제와 헤어스프레이 등도 폐부탄가스 안심수거함에 배출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부탄가스 수거함이 없어서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서흥동에서 클린하우스에서 부탄가스 수거함이 있어서 저희가 버릴 때도 마음 편하게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안전성에 있어서 너무 편해서 좋습니다. 클린하우스에 버릴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실효에서 남아있는 가스를 제거하고 구멍 뚫기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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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